아 왜 때려 골랐을 뿐이야 오늘은 아빠랑 이게 뭐지 인저스티스 인저스티스를 해볼겁니다 처음으로 찍는건가 얘는 뭐하는인데 어디서 멋있다 얘 그거 하고있는데 그 뭐지 그 능력치 체크하는거 있잖아 여기 오른쪽에 빌런드이 되게 맞네 오른쪽은 뒤인 어 얘가 악포맨이야 좀 뭔가 그건데 얘는 뭐야 얘는 뭐하는지 그린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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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파란색 벌레 플래시다 플래시 되게 빠른가 진짜 여기서도 얘 스킬이 그거가 나오겠네 배트맨이 멋있긴 멋있다 아빠 뭘로 해줘 아빠 안해봐도 이런거 잘해 아빠 아무거나 해 이게 아직 언락된 것도 있네 응 스토리모드 안에서 그런거니까 됐는데 펄치스인데 그러니까 안굴라지겠지 그 DLC일수도 있어 펄치스라 오 좋고 잔인하다 얘는 뭐야 어터미라는 얘가 있는데 사이버거다 어 응 어 응 어 어 어 어 얘 아쿠아맨에서 어 얜 얜 얜 얜 서브제로라고 거긴 나오는 애야 얜 뒤에 얘네는 다 디엣인가 봐 어 서브제로는 요게 제일 웃긴데 나는 그러면은 어 블랙아담 이번에 영화 나온 애잖아 블랙아담 드웬 존슨 블랙아담 어 얘 그거 아니야 플래시도 이번에 영화 나온거고 얘는 그..그 뭐지 얘 뭐라하지 그거 아니었어 샤잠인가 뭐 아니었어 아니 샤잠은 그 어린애가 된거고 블랙아담은 블랙아담은 제..제 근데 그 마크가 좀 비싼데 오우 얘는 쎄 보인다 그래서 목을 걸러 거야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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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를 하겠어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좀 쎅 일단 나는 그래도 인간에 가까운 애를 포켓어 얘는 얘 인간이야 인간이네 손가락이 있네 내 듯이야 그리고 이제 엑스 닿네 아 아 왜 때려 흐흐흐흐흐 골랐을 뿐이야 뭐하지 아니라고 뭔가 밝은 곳을 해야지 아 뭐지 나 시간여행하고 왔어 나 코인 안하려고 스킬이냐 아니면 누구냐 안 하려고 해도 되고 영어도 해도 돼 앞으로 내 편 나올 거 어 어 뭐야 얘 왜 총 쏴 어 어 나 스킬 쓰면 아빠 느려지 나 스킬 쓰면 아빠 느려지 봤어? 어떻게 할 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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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떻게 할 건데 장풍도 있어 끝났네 끝났네 안 되겠다 아빠 느리게 한다는 지금 지금 지금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안 돼 콤보 맞는데 안 돼 오 멋있다 암산이야? 오 오 진짜 멋있다 아빠리 키도 잘 올랐어 맞지 어? 뭐야 나도 스킬 쓴다 안 돼 안 맞았어 아 두드렸어 어 뭐야 뒤로 한 번 방어대는 거 아닌가? 어 되긴 하는데 타이밍 잘 맞춰야지 타이밍 잘 맞춰야지 어 오 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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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는 스킬 어 아빠 동그라미 눌러봐 저건 뭐야 스킬이 뭐야 총은 반칙이죠 너는 그래도 시간까지 느리게 해야 하나 어 왜 이렇게 안 맞춰 그렇지 오 봤어? 오 오 오 니 쓰레기 아 아 아 아 리메치 봤지 아 어 나 아빠가 이겼으니까 내가 캐릭터를 맞구나 그래? 모르겠어 아빠가 이겼으니까 내가 캐릭터를 바꿔야지 아빠 잘한다니까 어떻게 어 아빠 똑같은 이하고 나는 아래로 아래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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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님의 집으로서 오는거야? 아니 아빠 똑같은 이하고 나는 딴 일을 해야지 이제 얘는 뭐하느냐 얘 얘 얘 얘 불쓴 아빠는 암살을 하잖아 그럼 나는 난 뭘 해야하지 어 아빠 너무 잘해 요시 얘는 뭐야 레드우드다 흠 바로 아빠 등기자란다 로빈 로빈 어? 뭐야 나 사망했는데 그중에는 내 사망 아니야? 아니 슈트 입고 있어서 아니죠 똑같은 매페 똑같은 아 멋있어 등장쓰 난 거미지 아빠는 총이지 거리두고 총 쏘면 이기지 총이 근접전이라 팔이 강하지 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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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 순간이동 못내라 어? 금피성강 아니야? 안 되겠다 금피성강 오오오 아 그치 이동하는구나 금피성강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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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났다 얘를 던져 아 아 아 핫 핫 밑에다 이야 아아아아 잘 맞췄다 두공 맞다니 근데 내가 그전에 이미 많이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빌리안 아빠 스킬 쓸 수 있어 지금 그럴 줄 알았지 하지만 조금 맞았지 어 피한 거 아니었어? 머리를 잡았다 찔리는데도 왜 슈트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? 왜 이렇게 되지?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됐다 아웃 잘 안 나니까 봐 아 총 너무 하잖아 너는 거리를 좁혀서야지 아빠한테 아 총 너무 하잖아 애초에 총은 너무 하잖아 너무 잘한다 아빠 눌러도 돼 그냥 안은 눌렀어 좋아요 알라메닭까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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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Attfire 운동 어 아 ~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